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? 저요 안녕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 얘들 몇살이야 13살이예 와아 어디갈래? 로조가자 너네 학교 요즘 다니니? 네 코로나 때문에 휴학하네 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? 와 좋다 너네 오면 너도 초등학생 하든가 미안해 아냐 괜찮아 네 너는 약간 나이 때가 스무살 넘어 보이는데 13살인 척 존나하네 어 근데 2번님 2번님 아닌가? 3번님 네? 4번님 왜? 아닌데 뜨뜻 목소리가 한 명 있었는데 응 이거 연료통 많이 챙기죠? 4배에 두 개 놨고 뭐야 나의 아버지 난 난쟁이 JUNI 헬멧 너 말고 이씨 뚜라님 목소리인대 저거 안가 저요 아니 조용히 하라고 벨 있으신 분 계시나요? 네요 알아서 찾아서 쓰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방 있어요 입소리가 아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요 사벅님이 아까 그 목소리 낸 것 같은데 저요? 네 어? 나의 아버지는 난쟁이 그만해요 이제 네 아 진짜 정옥씨가 티끼신네 진짜 아 이상한 스쿼드야 자베 필요 없으면 버릴게요 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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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있어요 아 사베 뭐 달라고요? 어 스쿠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누가 썼어 과거팔 누구인가? 누구인가?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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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스쿨스쿨스쿨 왜 차도 없이 지금 그러는 겁니까? 차 타고 가야돼용 과정 아 아 시끄럽네 진짜 고맙장 뜨든가 아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안트는 영막이 다섯개 되있다 하 과정이 살릴 수 있어요?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아 씨 또 누구야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이다 어디에요 얘네? 학교요 저기랑 이기랑 와 왜케 잘싸 얘네 핵이에요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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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지 어 뭐야 내 위치 다 알고 있어 우와 도망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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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2인만 탈 수 있잖아요 차 구워올게요 하이 한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아 내가 맞았어 아 저희 장 바깥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어 잘해 이건 буду 안에서 еш이 난이 난이 예 난이 난이 스쳐 우리 배우 우리 우리